신경 부탁드릴게요 1, 2, 3 캠처 티켓!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브랜드 늘 그러셨듯이 떠나온 멋진 걸그룹이니까 한 분 한 번씩 데이저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꽃보다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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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오레즈 송천 시나나의 행사에서 우리 군인 오빠들 보니까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? 너무 최고예요. 진짜? 네! 사실 낮에도 계룡에 지상국 프렌지버를 다녀왔는데 근데 사실 여기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 그렇게 얘기해줘야죠.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 가스니까 우리 모모랜드 이렇게 모신 김에 우리 오빠들 군생활 열심히 하라고 우리 여기 모모랜드에서 누가 열기가 제일 많아요? 어디서 치지? 난 막내가 그러면 우리 막내가 랩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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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eighty Лю 여기 막내가 희한 훈장을 열심히 게임하고 애교 웃음 중의 목소리로 한말씨만 좀 부탁드릴게요. 실례가 안되다. 응원의 멘트 네 할 final đ Cheune입니다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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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하나 든뿐하네 두자리 좀 뽑고 잘했네요 잘 지켜주겠네 재밌게 하고 싶은데 와 사세요! 됐어 봉가회야 정말 그만 켜야 돼 그만 켜야 돼 자 오늘 홍어랜드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홍어랜드 이런 그룹이 되겠다 한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걸그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제구의 홍수홍군 마지막 홍어랜드에게 이 무대 맡기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어마어마해 날씨가 준비 되셨으니까 즐겨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은 뿜뿜인데 같이 불러주실거죠?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야지 뿜뿜 전자막 아 진짜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